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17개 도 광역시에서 부정선거의 패거리들, 부정선거의 도당들은 어떻게 해먹었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먹은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옆에 하단에 보시는 것이 2006년도 지방선거입니다. 한나라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바로 노란색은 열린우리당, 그 다음에 민주당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조작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먹은 것은 17자리에서 뭐를 헤쳐먹었냐? 헤쳐먹은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14자리, 자유한국당이 2자리, 무소속이 1자리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두 자리는 경북지사하고 그 다음에 대구시장을 제외한 자리는 모두 다 먹었습니다. 대구시장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얼마나 여러분 간이 컸으면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까지 여러분 훔치기 위해 가지고 나섰습니다. 대구시장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들이 얼마나 후한 무채하고 무지막지한 인간들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보수의 아성인 대구시장까지 이렇게 해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구시장은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당일 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색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60.65%대 그 다음에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39.35%보다도 압도적으로 여러분 이겼습니다. 거의 21% 정도로 이겼습니다. 노란색입니다. 푸른색에 노란색. 사전투표에서 간이 크게 엄청나게 조작질을 해가지고 오히려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임대윤 후보가 50.40%대 권영진이 49.6%로 여러분들 오히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짓을 전국의 독곳에서 했는데 대구시장에서까지도 대구시장도 더불어민주당이 먹어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엄청난 인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대구시민들은 당일 투표에서는 권영진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서는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건수한 차이로 승리하게 하는 명백한 교차투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영진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60.65%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승리하지 못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장까지 아마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도독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선거 패거리 부정선거도당 부정선거 1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한 겁니다. 다음에 김기현 여러분들 울산시장 현역 울산시장에 출마했던 울산시장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특히 청와대의 8개 부서가 여러분 관리할 정도로 엄청난 조작이 있었던 그런 소위 부정선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 발을 벗고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울산시장의 선거의 조작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 저는 상당히 조작을 했을 걸로 봅니다. 당일 투표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러분 중간입니다. 53.74%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46.25%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송철호의 득표율과 김기현의 득표율 차이는 7.49%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확신이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조작질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송철호는 62.86% 얻었고 김기현은 37.14%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송철호와 김기현 객차가 25.72%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송철호와 김기현 차이가 7.49%입니다. 이렇게 큰 격차를 울산 시민들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송철호의 승리를 확실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5.72%하고 7.49%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33% 정도의 총조작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울산시장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32% 정도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의 전국 평균이 25%가 총조작값입니다. 사전투표의 장관수의 25%를 도독질한 겁니다. 그런데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볼 때 32%를 조작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송철호에게 승리를 안겨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천인 공론한 짓들을 한 소위 부정선거 패거리들이 지금 소위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선거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부산시장에서도 성문제로 여러분 오거돈 씨가 물러났습니다. 부산시장도 엄청나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상당한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오거돈 씨가 56.42% 대 43.58%로 승리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양 후보의 당일 투표의 격차는 12.84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을 확실히 훔치기 위해서 오거돈에게 사전투표에서 무려 67.9%를 몰아준 겁니다. 67.9%를 반면에 서병수 씨는 32.10% 얻은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과 당일 투표의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후보의 격차가 32.8%인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인 겁니다.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차이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 대륙 몇 패 정도 나오는 거 아니까 45%가 나오는 겁니다. 45%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32.8%는 1에서 3%를 벗어나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12.84%는 1에서 3%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더불어민주당 패거리들이 한 겁니다. 부정선거 패거리들이 한 겁니다. 부정선거 잔당들이 한 겁니다. 부정선거 도당들이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 절대로 검찰이 선거 사범을 수사 못하도록 해야겠다. 경찰에 맡겨놓으면 경찰에 우리 인맥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경찰이 좀 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경찰이 봐줄지는 잘 모르죠. 코스모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이판 사판 개판 깽판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권력을 계속 훔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마음껏 그냥 자행한 겁니다. 이렇게 이름 한 겁니다. 경북지사에서도 여러분들 장난질을 쳤습니다. 경북지사요.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경북지사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56.41% 대 32.95%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조작질을 한 겁니다. 관외의 사전투표에서는 48.72%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러나 관내의 사전투표에서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역 순간이 차원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숫자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격차는 6.86% 미래통합당 후보는 6.59%입니다. 이렇게 항상 조작을 하게 되면 값이 비슷하게 나는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대칭이 착하게 일어납니다. 부산시장도 오그돈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것하고 당일 투표 얻은 것을 빼면 11.48%입니다. 서병수는 사전투표에서 얻은 것과 당일 투표를 빼면 마이너스 11.48%입니다. 착하게 여러분들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좌우대칭이 나오나 가서는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울산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송철호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은 플러스 9.11%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에 그 많은 숫자가 있는데 김기현의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마이너스 9.11%입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입니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울산시장이죠. 여기에 대구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뭡니까? 임대윤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플러스 11.06%입니다. 권영진의 사전투표 득표율에 당일 투표 득표율이 빼기가 마이너스 11.6%입니다. 이게 착하게 뭡니까? 그 많은 이게 자연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공 숫자라는 겁니다. 인공 숫자이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좌우대칭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도당들이 선거를 도독질을 한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먹을 걸로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이어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총조장비를 전국평균 20%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에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25%까지 올렸습니다. 양 후보의 12.5%를 대주고 12.5%를 빼앗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이렇게 좌우가 대칭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표를 넣어줬기 때문에 플러스 6.86 통합당은 마이너스 6.59 인천은 6.86 통합당은 마이너스 6.86 부산은 11.48 통합당은 마이너스 11.48 대구는 플러스 11.06 통합당은 마이너스 11.0은 좌우대칭입니다. 좌측과 우측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좌우대칭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던진 표심이 아니고 만든수 인공수 조작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해먹은 겁니다. 그러면 어제도 다뤘지만 조금 더 심청 보도를 한다는 의미에서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과 서울시장에서 민주당의 부정선거 패거리들은 어떻게 해처먹었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서울시 구청장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부정선거의 패거리와 부정선거의 도당들은 어떻게 해먹었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상적인 경우는 이겁니다. 서울시장 판세입니다. 2010년에 실시됐던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한명숙이 17대 8로 이겼습니다.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한명숙이 17개를 이기고 오세훈이 8개를 이겼습니다. 당선은 오세훈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2011년 10월 26일 날 보궐선거입니다. 박원순과 나경원이 붙었습니다. 박원순이 21대 나경원 4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강남 3구는 굳건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는 여기는 바로 보수의 아성이기 때문에 이곳을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용산이기였습니다. 박원순이 21대 4로 승리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입니다. 박원순과 정몽준이 붙었습니다. 22대 3이었습니다. 22대 3. 송파를 아마 뺏겼던 모양입니다. 강남구하고 서초동을 지키고 송파를 뺏기고 용산구가 의외로 아주 굳건하네요. 그렇게 해서 22대 3으로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13일 날 박원순과 미래통합당의 김문수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붙었습니다. 전부를 다 박원순이 먹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은 역사상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사전투표에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지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국민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박원순을 부정선거 패거리들이 선택한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밝혀지는 것을 그들은 결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과 선거사범을 검찰이 다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없는 정상투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자행된 비정상투표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날 실시했던 지방선거에 서울시 구청장 선거는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남 송파 용사 다 졌습니다. 유일하게 서초만 먹었습니다. 서초를 조은희 후보가 못 이겼으면 서울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부정선거 패거리당에 의해서 장악이 됐을 겁니다. 부정선거 패거리당이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낱낱이 나옵니다. 민주당 한 개 표를 넣어주고 통합당과 바른미래당에게 이런 표를 빼앗은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민주당 후보에게 9.72%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9.72%를 대해주고 통합당하고 미래당 후보를 합쳐가지고 여러분 9.72%를 빼앗는 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투표를 조작한 증거입니다. 중구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참가자 수의 10.09%를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밀어주고 통합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에게 정확하게 그만큼 빼앗아서 통합당 후보가 뺏긴 7.84%와 바른미래당 후보가 뺏긴 마이너스 2.16%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0.10%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민주당이 얻은 거하고 그다음에 야당 후보가 빼앗긴 것이 일치합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0.57%를 밀어줍니다. 사전선거 참가자 수의 10.57%를 여러분들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에 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밀어준 겁니다. 그만큼 통합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의 각각 9.15%와 1.42%를 여러분 빼앗아가지고 bc를 합치게 되면 통합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가 빼앗긴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0.57% 정확하게 민주당 후보가 얻은 플러스 10.57%과 통합당과 바른미래당 후보가 빼앗긴 마이너스 10.57%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선거 패거리들이 이런 짓을 여러분 저지른 겁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동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에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7.94%를 전산조작하고 실물위조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투입해서 승리를 훔쳤습니다. 꼭 같은 수만큼 통합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에서 빼앗았습니다. 통합당 후보에는 마이너스 6.74% 바른미래당 후보는 마이너스 1.20% 통합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가 빼앗긴 것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7.94% 정확하게 민주당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플러스 7.94%와 통합당과 바른미래당 후보가 빼앗긴 마이너스 7.94%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A하고 B씨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데칼코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칼코만이다. 조작되지 않는 자연수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거조작기술자들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과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지 않으면 이렇게 데칼코만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는 이런 데칼코만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장과 서울구청장을 다 해먹은 겁니다. 똑같은 방식을 여러분들 어디에 샀느냐. 여러분 똑같은 방식을 언제 했느냐.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 4.7 보궐선거, 2022년 3.9 대선, 그리고 2022년 또 6월 1일 탁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사전투표에서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패거리 등 부정선거의 도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선거에서 2020년 3.9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정선거 엔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의 똑같은 엔진이 작동한 겁니다. 다만 엔진에서 조작감만 달라진 겁니다. 2017년 12%, 2020년 25%, 2018년 20%, 2022년 3.9 대선 20% 조작감만 달라지지. 엔진은 지금 여전히 선관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서버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온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 국민들 관계없는 겁니다. 저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이세비 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저것은 컴퓨터 조작이나 이런 게 없으면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권비 님은 데칼코바니는 조작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 세상에 까발려진 겁니다. 자기들은 안심했을 겁니다. 선거에 쳐먹으면 다 그냥 사람들 모르고 넘어갈 거다. 그런데 이렇게 저가 파헤치니까 죽도록 파헤치니까 너희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 해보자.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다 까발린 것. 까발린 것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청자들이 다 알 거고 그걸 또 여러분 방송이 그렇게 활성화가 지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탄압이 심해서 이런 방송 중에 한 번 정도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톡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url을 좀 올려놓으시면 다른 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게 과거 같으면 한 몇 십만 정도가 볼 수가 있으면 훨씬 더 영향력이 클 건데 아시다시피 2020년 9월 재검표가 실시될 때부터 공병호 tv는 추천 동영상의 일체 여러분들 중지된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공유도 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작을 해 먹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맛있게 헤쳐먹은 겁니다. 해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고상한 표현이기 때문에 헤쳐먹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헤쳐먹은 겁니다. 24군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전라특별시가 돼버린 겁니다. 호남특별시가 돼버린 겁니다.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가운데 20명 이상이 호남 출신이 된 겁니다. 호남 출신이 아니면 또 더러는 몇 명은 뭐죠? 처갓집이 또 호남 출신이겠죠. 이렇게 해서 다 해 먹은 겁니다. 해 먹은 겁니다. 이렇게 다 곡선 순천 연수 장성 나주 담량 정읍 광주 정읍 고흥 영암 장흥 담량 광주 강진 완도 순천 정읍 청송 고창 광주 이렇게 다 해 먹은 겁니다. 해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2018년 때 추미애입니다. 당대표가 여유와 한우 잔치집이 된 민주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상파 3사 출국조사 결과 발표 때 활짝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이게 조작질을 다 한 겁니다. 이해찬이 있네요. 이게 다 나중에 구속감들입니다. 다 알았을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20년 직권론 50년 직권론이 나오는 겁니다. 20년 직권론 50년 직권론이 왜 나오겠습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선거 엔진을 잘 개발했고 부정선거 엔진 알파를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 20년 50년 계속해서 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참 중요했습니다. 자칫에서는 베네수엘라처럼 될 뻔했은 겁니다. 이 범죄가 뇌란죄입니다. 뇌란죄. 6.25 전쟁 이후에 최대의 여러분들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국가적 재앙이 발생한 겁니다. 이걸 덮기 위해서 지금 검찰 수사 건 완전 박탈입니다. 선거 사범을 일체 검찰이 될 수 없도록 선거 수사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찰로 넘어가면 자기들이 심어놓은 인맥을 동원하면 상당분 휘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해찬 씨가 아주 행복한 겁니다. 박수치고 야단 났습니다. 다들 잘 해먹었다. 그래서 호남특별실을 만든 겁니다. 전라특별실을 20명 이상이 이렇게 다 뭡니까? 줄 잘 써가지고 아마 이 사람들 가운데 종로구에 체류하거나 각 구청장이 체류한 시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사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다 자리를 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라도가 다 해먹는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내하고 직접 이익은 연결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강도죠. 그러니 조국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딸은 저 정도는 아닌데 금배치도 저렇게 훔쳐가지고 5년 6년 정도 해먹는데 우리 딸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는가? 그러니 열받는 거죠 조국이. 코스모스님 말씀처럼 역사일의 최대의 악행입니다. 악행 정도가 아니라 사악함입니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데칼코마녀 같은 이런 숫자가. A하고 B시가 이렇게 일치되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설가 가운데서도 상당히 이렇게 자연과학, 생물학이나 이런 과학에 대해서 조회가 깊고 또 이런 복거일 원로 작가가 월간 조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본 이런 내용이 있더구먼요. 사전투표의 분포는 집단적 형태의 자연스러움이 아닌 자기적 규칙성을 보였습니다. 자연수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움이 있고 인공수는 자기적 규칙성,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일종의 패턴이나 규칙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통계학자가 그런 자기적 규칙성의 사례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은 직관적으로 무작위 숫자들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에 손을 대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무작위 숫자들은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숫자죠. 사람은 직관적으로 무작위 숫자들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손을 대게 되면 항상 규칙이나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규칙이나 패턴이 바로 이런 겁니다. 데칼코마니오 같은 것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대로 관찰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연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이 없었던 전남, 전북, 광주를 빼고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